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10%끝 10%끝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마야카, 독을 바라린다. 마야카, 독을 바라린다. 두렵지 않습니다. 전투 kısm 마야카, 독을 경험해. 아아! 내 전통기 때의 이십 퍼센트 다웠어! 전략만이... 내가 약한다! 이내에서 극복이 될 수 있겠지? 아! 내 전통기 때의 이십 퍼센트 다웠어! 내 전통기 때의 이십 퍼센트 다웠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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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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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장면이 될 수 있겠냐! 나. 예, 나ή가 나는구만! 나. 내가 원하는 개문이 저어크랄! 한번 놀아볼까? 예, 그 장면... 헣... 사라지자 1위의 칼을 따라 방문해 파이팅! 사실 이 칼을 중간에 따르면 스스로를 발색했죠. 오전을 부터 sudden, 열정을 사용할 때, 이 칼을 이용하였어요. 이 칼을 도망간다. 이럴 때, 이 칼을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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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주여 나가놨다고! 우리 어린이! 근데 너 잘 맞췄어! 딱 한 장만! 내 장독이 내 20% 파워라! 널 나가놨다고! 나의 죄 죄님이 원했지 딱 한 장만! 그러나 나의 죄 Gard지로 내 1명을 out둬거야! know and называют 나의 죄가 쓰러지지 않는다! 나를 εκ편해 내 10% 파워! 난 주여 나가놨다고! 네가 죽여줄 수가 없다고! 내가 다 죽자, 주인은... 무슨 일이냐고? 죽겠다. 여간은 필요 없다. 제가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말씀해주세요. 나의 주인이여. 조용히 이동하겠습니다. 여기서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냐? 나처럼. 찾은 사람이 있나요? 찾을 수 있습니다. 내가 뭔지 알고 있나? 나의 공이 안 되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너네들 기분이 좋구나. 맞아보니 어젯. 저 형이 내 20% 파워야. 내 왕의 늘발이야. 저 형이 내 20% 파워야. 딱 한 점이 있어. 그것도 다 말했는데. 그래서 큰 인물이 될 수 있겠냐? 나 어때? 눈이 떨리네. 눈이 떨리네. 눈이 떨리네. 내가 잘 맞잖아. 아아앗. 아앗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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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. 네. 나 산지 않아. 아앗. 날이 졌습니다. 내가 산 거 봐야 잘 모르겠다. 20% 파워야. 눈이 안 절실라. 눈이 떨리네. 눈이 떨려네. 눈이 떨리네. 잘 맞잖아. 네. 뭐. 저도 지금 말을 exacerb한 Live. 되지 않았나요? 호하! 역시 안녕